건국대의 결정을 정의당은 환영합니다. 다른 대학의 학생들도 이와 같은 학습권 침해를 동일하게 겪었으므로 학교 당국은 학생들과 협의하여 등록금 인하 등의 해법을 도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나 대학들의 이런 흐름과 달리 정부는 이번 3차 추경에서 학생들의 등록금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교육부가 애초 요구한 코로나19 대학 긴급지원금 예산 1,900억 원이 최종 예산에서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입니다. 등록금 문제와 관련 있는 대학 혁신지원사업 예산 역시 정부가 스스로 삭감하였습니다. 정상적인 수업을 들을 수 없었던 학생들의 등록금 삭감 요구는 정당하며 정부는 이를 예산에 반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정부는 납득할 수 없는 대학 등록금 관련 추경 예산 삭감을 철회하기 바랍니다. 정의당은 추경에 이를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